안녕하세요. 콤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니카 조립을 해볼건데요. 오늘 조립할 미니카는 바로 복고진의 미니카, 트라이다가 X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 도전이라서 슈퍼2 샤시로 나온 모델입니다. 슈퍼1 샤시에 비해 강도도 높아지고 디자인도 약간 달랐습니다. 그럼 박스오픈 칼렬 붉은색의 예쁜 휠 샤시도 붉은색으로 흰감을 주었습니다. 기본 품모터도 탑재되어 있고요. 카울과 부품들은 메카닉 느낌의 그레이 컬러입니다. 스티커는 반짝이는 무광지질이라 고급스럽네요. 오늘은 카울의 앞쪽 부분을 붉은색으로 붉은색을 해둬야겠네요. 스티커는 반짝이는 대충하는 색이지만 오늘은 마스팅을 살짝 해둘게요. 인색 공간 마커로 칠해줄게요. 다 칠했으니 테이프를 떼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칠해져도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이제 본격적인 조립 시작! 다 칠해져도 이제 제가 제일 정성을 드리는 스티버 작업 시작! 다 칠해져도 스티커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초립실보원은 다르게 카트한 느낌입니다. 붉은색, 금색, 금색과 어우러져 강렬한 포스를 뿜어냅니다. 그럼 오늘부 보급 촬영영상과 주행영상 분위기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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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가 XGM이 될 겁니다. 소닉 세이버처럼 비탈할까봐 충전지 대신 알카라인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그럼, 주행 꼬보! 풍모터와 기폭 올라 벗고 있는지 기타같이 잘 달리네요. 오랜만에 보는 시원한 주행! 잘 달리던 그 순간! 트라이다가 벽면 주행! 만화속 명장면 재현! 한 번 더 시도하려다 와장창! 그래도 확실히 소닉 세이버보다는 잘 달려줘서 다행입니다. 멋진 디자인에 멋진 주행까지! 트라이다가 엑스였습니다. 트라이다가 엑스였습니다. symbol x ow 내 你不乱 蜴 蜴 蜴 be 蜴 蜴 蜴 蜴 蜴 蜴 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